안녕하세요. 또또당고의 대표 강미선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차량해 주실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아리엘 타리토라이 선생님이십니다. 한국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소독단고 소독단고는 탱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탱고 학원인데요.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독단고.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면 like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